K-POP 우선은 이렇게 K-POP을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게 되는데 또 저희가 보탬이 같아서 굉장히 저희도 영광스럽고 또 저희가 더욱더 크게 확장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프로모션을 또 지내고 나면 또 미국으로 가서 또 미국에서 팬 입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께 저희의 사랑과 또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많이 만들 계획이니까 계속해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엄마가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1등 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! 파이팅! 네 또 이제 형님도 이제 영화 좋은 스쿼어를 냈거든요 우리 도영씨 예 그렇죠 예 어머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형아도 그렇게 천만 관객을 예 저희 엄마가 집에 선인장에 꽃이 다섯 개나 폈다고 대박 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